문장에 바비가 몇 번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해주면 되겠다. 잘 들어. 아, 못 넘겨. 잡았는데요? 잡았지만 가셨어요. 네, 잡았지만 가셨어요. 1대 형. 아, 좋았어. 가위바위보. 아, 형 죄송해요. 아, 형 죄송해요. 아, 형 죄송해요. 아, 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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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대 1대 1대. 짱 가수라고. 아, 형. 어떻게 해요? 어떻게 해요, 선생님? 아, 어떡해. 아, 무서워. 볼 수가 없어. 불쌍해. 빨리, 빨리, 빨리. 어떻게 해결해? 잘 죽어. 오케이, 형. 오케이, 형. 오케이, 형. 오케이. 오케이, 형. 물 타! 물 타! 수현아 회사!